자가 면역성 질병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는 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면역세포에서 대표적인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 T세포 여러분이 그림에서 잘 보셨습니다. 이 면역세포들은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파괴적인 물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역세포가 변질이 될 수 있습니다. 변질이 되면 이런 나쁜 암세포 같은 그런 것을 죽이도록 되어 있는 유전자가 좀 변질이 되면 자기 자신도 파괴하는 성질을 가진 이상한 변질된 면역세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 T세포가 변질이 되면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 신장을 공격해서 소위 신부전증이라는 병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뇌세포를 공격해서 소위 파킨슨스 병이라는 병도 일으킬 수 있고 그 다음에 관절을 공격해서 관절염도 생기게 할 수 있고 이 변질된 T세포가 어디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가지 각종의 다른 질병이 발생합니다. 그러한 모든 질병들을 통틀어서 자가 면역성 질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가 면역이라는 말은 내 자신의 면역이 면역세포가 내 자신을 공격한다는 의미로서 자가 면역입니다. 온갖 종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도 공격할 수 있고 눈물샘도 공격해서 눈물 생산을 억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안구건조증, 침샘을 공격하면 침이 충분히 생산되지 않아서 구감건조증, 우리 몸에 퍼져 있는 모세혈관들을 공격하는 루프스, 이런 자가 면역성 질병은 아주 종류가 무수하게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궁금한 질병이 있으면 이 병도 자가 면역성 질병이냐 하고 물어보시고 싶은 병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알레르기는 자가 면역성 질병은 아니에요. 많은 피부병들이 자가 면역성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 피부병은 주로 자, 그 의학은 조금 이따가 하고 그래서 이 자가 면역성 질병들을 치료하는 방법은 현대의학에서는 어떻게 치료할까요? 예를 들어서 내 자신의 T세포가 자꾸 내 피부를 공격해서 피부에 피부가 이상해지고 가렵다. 그러면 무슨 약을 쓰겠습니까? 면역 억제제를 씁니다. 그러니까 나의 면역세포가 변질이 돼서 나를 공격하는 병이기 때문에 내 T세포를 억제하는 약, 그것을 면역 억제제라고 합니다. 면역 억제제로 사용되는 약 중에서 제일 유명한 약제가 소위 스테로이드 약제라고 합니다. 스테로이드라는 약은 사실은 약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의 몸에 부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부신, 신장, 신장이 있으면 신장은 꼭대기에 조그맣게 붙어있는 소위 부신이라는 그런 호르몬을 생산해내는 기관이 있는데 그 부신 호르몬입니다. 스테로이드라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게 필요하냐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꼭 필요합니다. 이 호르몬이 생산이 되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 이 호르몬이 생산이 돼야 됩니다. 이 호르몬 소위 스테로이드 호르몬, 코티슨 호르몬은 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생산되어야 하냐 하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는 활성산소라는 것이 많이 우리의 세포를 손상시키게 됩니다. 자, 활성산소가 뭐냐? 이게 이제 좀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될 겁니다. 세포핵 아닙니까? 그렇죠? 세포핵이고 빨간 땅콩처럼 생긴 이것들을 미토콘드리아라고 그럽니다. 이 미토콘드리아가 뭐 하는 거냐 하면 미토콘드리아는 자동차로 치면 세포를 자동차로 본다면 미토콘드리아는 엔진입니다. 자동차 엔진은 뭐 하는데요? 그 엔진에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기름이 들어가야죠, 연료가. 연료가 들어가서 어떻게 돼야 돼요? 연소가 돼야지, 타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미토콘드리아도 반드시 당분이 당이 들어가서 여기서 연소가 돼야 돼요. 그 당이라는 것은 사실은 연료입니다. 그래서 우리 피 속에 당이 충분히 있어야만 그 당이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연소가 되면 에너지가 생산됩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많을수록 에너지 생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주 힘센 사람들은 근육세포를 떼서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조사해 보면 숫자가 정상인들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운동하고 이렇게 하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점점 늘어가서 그래서 운동할수록 힘도 세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당분을 연소시켜서 에너지를 생산해내면서 부산물이 발생합니다. 부산물을 세포막이고 세포핵이고 여기에 염색체가 있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를 대표적으로 세 개만 그려놨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로 여기 보면 글루코스, 당분입니다. 당분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와요? 산소가 들어옵니다. 산소가 들어와서 연소가 돼서 타면 에너지가 생산됩니다. 에너지가 생산됩니다. 그 에너지 생산의 부산물로서 이런 활성산소라는 것이 생산됩니다. 활성산소라는 말을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산소는 산소인데 아주 활발한 성질을 가진 산소다라는 뜻입니다. 이 산소의 특징은 소위 자기와 접촉하는 다른 물질을 변화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자기와 접촉하는 다른 물질을 제3의 다른 물질을 변화시키는 작용을 일컬어 산화작용입니다. 그래서 산소는 자꾸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상대방을 좀 편안하게 가만히 있게 하지 않고 자꾸 변화시키려고 해요. 그런 여자 만나면 남자가 피곤하죠.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던데? 그래서 산소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데 그러므로 산소는 혼자서는 존재하기 싫어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산소가 혼자서 존재하면 산소는 항상 뭘로 존재해요? O2로 존재합니다.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같이 이렇게 결합을 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O2라고 합니다. 그냥 산소를 그냥 이렇게 홀로 이렇게 O1으로 이렇게 놔두면 얘는 미친듯이 찾아다닙니다. 변화시켜 상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막 활발하게 그래서 산소와 뭐든지 접촉만 하면 상대방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강철도 변화시켜요. 아무리 강한 쇠도 산소만 나면 녹이 됐거든요. 변질돼서 소위 녹을 뭐라 부르냐면 산화된 철 이래서 산화철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물질들이 생산이 돼.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생산이 돼가지고 미토콘드리아도 산화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세포막도 산화시켜서 세포막을 변질시켜버립니다. 그럼 세포가 죽어버려요. 세포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활성산소가 와서 유전자를 구성하는 DNA라는 화학물질도 산화시켜요. 그러니까 유전자도 손상되고 변질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 범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활성산소만 잘 통제를 할 수 있다면 병도 깨끗이 나아버리고 앞으로도 아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는 부산물로 생기는 건데 이게 안 생겼으면 좋을 뻔한 물질이에요. 활성산소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주가 이 활성산소가 생길 것을 미리 알았다. 미리 알면 어떻게 해놓겠습니까? 이 활성산소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입력시켜 놓고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놨냐. 일단 이렇게 미토콘드리아에서 활성산소가 생산이 되면 우리의 간 아까 아침에 동맥경화 강의할 때도 콜레스톨이 결과 안에 쌓이면 간세포에서 뭐를 생산하게 돼 있다고요? 벌써 잊어버렸어요? H, D, F 그런 물질처럼 S, O, D 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도록 됐어요. S, O, D 그래서 S, O, D 이라는 물질은 활성산소 파괴물질이에요. 그래서 생산된 부산물로서 생산된 에너지 생산의 부산물로서 생산된 활성산소를 파괴해야 되기 때문에 S, O, D라는 물질을 생산해서 활성산소를 파괴해가지고 산화를 방지해야 돼요. 그렇죠. 이런 미토콘드리아나 유전자나 세포막의 산화를 방지하는 것이 바로 질병의 뭐예요? 예방적이죠. 그래서 다 이런 S, O, D를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를 간세포 속에 딱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S, O, D와 같은 물질을 산화 방지 물질이라고 그럽니다. 또는 항산화물질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건강에 아주 중요한 물질. 질병을 일으키는 데서 가장 원흉은 뭐다? 활성산소. 이 활성산소의 산화작용 때문에 유전자도 손상되고 세포도 죽기도 하고 또는 미토콘드리아도 파괴된다. 그건 산화작용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산화 방지 물질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산화 방지 물질이 들어와서 산화를 방지시키고 소위 항산화작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산화작용을 하는 물질이 우리 몸 안에서도 S, O, D라는 물질로서 생산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 안에서도 항산화 물질을 생산하고 있지만 이게 생산이 안 되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생산이 되면 활성산소를 이쪽으로 끌고 가서 해체시켜버려요. 해체시키면 활성산소가 어떤 물질로 변하느냐 하면 결국은 물과 워터, 물과 산소라는 물질로 변해가지고 오히려 우리 건강에 유익한 물질로 변합니다. 참 잘 돼 있죠. 그렇죠? 하여튼 이 창조지가 멋지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활성산소는 안 생길 수는 없어요.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 한 활성산소는 언제든지 생산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죽어야만 활성산소 생산은 끝난 거예요. 그러나 이 활성산소가 생산이 되더라도 그다음에 이 산화방지물질 S, O, D만 잘 생산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무슨 물질이 필요하다? 산화방지물질 또는 항상화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S, O, D가 생산이 되도록 유전자가 잘 장착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S, O, D가 생산이 안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언제? 어떤 경우에 안 될까요? 생산이 안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아, 말씀하세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누워서 떡 먹기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S, O, D라면 이 항산화물질을 생산하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간세포 속에 유전자가 그러니까 항산화물질이 생산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유전자가 꺼져 있는 경우야. 그렇죠? 그 유전자, 그래서 항산화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이 빨간색 유전자로 이 유전자가 딱 꺼져버리면 이 활성산소가 다 일로 가서 세포를 손상시키고 병두기 하지마.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짜잔 하고 켜지면 활성산소가 다 일로 가서 세포를 손상시키지 그러면 어떤 경우에 유전자가 꺼져버려요? 생명이 막힐 때 그렇죠? 그리고 기본 여건이 잘 구비되지 않을 때 이 생명이 유전자로 제가 아무리 엉뚱한 질문이다 싶으게 물어봐도 대답은 꼭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뭘 물어봐도 세 가지 단어만 알고 있습니다. 첫째, 유전자 두 번째, 생명 세 번째, 기본 여건 그러면 끝납니다. 그 외에 제가 뭘 물어볼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가다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이게 정리가 딱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흔들리지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전자 꺼져버린다. 기가 막힌다. 분노하고 있다. 딱 꺼지죠. 그런데 이제 진선미 생명, 하나님, 사랑 이런 거를 깨닫고 그럴 때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활성산소가 이렇게 산화방지 물질이 없으면 이런 세포들이 이런 손상을 입어서 질병에 잘 걸리게 되고 질병에 걸려도 점점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식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가? 건강식이라는 음식 속에는 항상 항산화 물질이 풍부히 들어있어야 그게 건강식. 그런데 이제 항산화 물질이 어떤 음식에 풍부히 들어있냐라고 여러분이 조사를 해보면 모든 식물성 음식에만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봐도 채식이 건강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마음속에서 고기는 한 점도 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문제는 제가 조금 제가 강의를 해가면서 풀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SOD가 꺼져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활성산소가 왕창일로가 그래서 세포를 손상시키고 변집니다. 이것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때 활성산소가 내 세포를 파괴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이 세포들을 그때는 세포들이 급해. 왜? 손상을 받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 세포들이 막 빨랑빨랑빨랑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생산되는 호르몬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입니다. 그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되나 이게 눈만이 생산이 되면 여러분의 몸속에 면역세포를 억제시켜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가 면역병에 걸려있으면 결국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T세포를 변질된 T세포를 억제시키기 변질된 면역세포 변질된 면역세포인 T세포를 억제시키기 하여 많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변질된 T세포가 여러분의 관절을 공격하거나 그래서 이 척추가 아프다. 그러면 이 척추에다가도 의사들이 스테로이드 주사들 그래서 관절염도 스테로이드 주사 요즘은 한방의사들도 스테로이드를 막 써요. 그러면 스테로이드 주사를 딱 맞으면 금방 좋아져. 저 그게 좋아지는 게 아니다. 아시겠죠? 금방 아프던 게 안 아파요. 왜 안 아프게? 그 아프게 하는 게 바로 누가 아프게 하는 거예요? 변질된 T세포가 와서 막 공격해가지고 염증이 발생하니까 아픈 거야. 그런데 거기에다가 스테로이드 주사를 콱 낳아 버리면 T세포들이 공격하다가 뭐요? 확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공격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염증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아프지. 그게 좋아지는 게 안 아파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가지고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들은 그게 무슨 주사인지도 모르고 야 그 의사한테 가서 한 방 맞으니까 말짱해지더라고 이래가지고 자꾸 그 의사한테 가서 스테로이드 주사만 자꾸 맞으면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면역력이 다 망가지고 그래서 참 그게 증세치료의 모순이요. 증세치료의 배단이다. 원인은 가르쳐주지도 그건 스트레스 또 받을 때 받을 때 스테로이드가 스트레스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불러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그런데 의사들이 그걸 또 주사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릎 관절에 관절염이 생기면 거기다가도 스트레스 주사로 적주에다가 스트레스 주사로 그러나 그게 근본적으로 좋아지는 건 아니죠. 근본적으로 좋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좋아지는 거예요? 변질된 T세포가 어떻게 돼야 돼? 정상으로 돌아가면 돼.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파킨슨스 병이라는 게 있다. 파킨슨스 병은 어떤 병이냐 하면 그것도 자가 면역 성질병이 있다. 그러니까 자가 면역 성질병의 근본적 원인은 T세포의 유전자가 변질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변질돼서 그런 내 자신의 관절도 공격하고 척추도 공격하고 콩팥도 공격하고 간도 공격하고 폐도 공격하고 이런 여러 공격할 때야 참 많죠. 그런 것 중에 어디를 공격하는 게 파킨슨스 병이 하면 우리 뇌를 보면 뇌를 관찰을 보면 뇌 속에서는 뇌세포들이 많은데 그 각 세포들이 하는 일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뇌에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물질을 많이 생산해내요. 아시겠죠? 그래서 뇌에서 생산하는 행복물질 1번 1번이 뭐냐면 엔도르핀입니다. 그렇죠? 엔도르핀 엔도르핀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기쁨 아 기쁘다 아 오늘 참 날씨 좋습니다. 이런 그런 엔도르핀 그 다음에 자 기쁘기는 기쁜데 불안하다 그러면 행복해요 아니에요? 기쁘기도 하고 내 마음이 뭐예요? 편안해야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을 평안하게 안정되게 해주는 물질도 생산합니다. 그래서 각 유전자가 다 있어요. 엔도르핀 생산하는 유전자 그 다음에 평안하게 해주는 물질을 세로토닌 이라고 부릅니다. 세로토닌 세로토닌 은 평안 이 세로토닌 이 생산이 안되면 세로토닌을 생산하는 내 세포 속의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해 불안해 그 다음에 세 번째 멜라토닌 이라는 물질이 생산합니다. 멜라토닌 뭐 하는 물질이에요? 잠 오게 하는 졸리게 하는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편안하기도 한데 세상에 잠이 안 온다 이것도 행복을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은 수면 이게 다 행복의 요소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물질이 있는데 CCK 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소위 콜레시스토카이닌 이라는 그런 물질인데 이 물질이 잘 나와야만 내가 좀 만족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족감 여러분 강남에 부자들로 잘 사는 여성들이라도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돈도 많고 잘 사는 거고 본인은 뭐예요? 하나도 만족하죠. 그런 여성들 그런 사람들은 뭐가 잘 생산이 안 되는 사람이요? CCK 가 잘 생산이 안 만족감이 없으면 벤츠를 타고 당기면서 불만이 하고 뭔가 다 불만이 남에게 더 좋아보이고 CCK CCK 그러니까 이런 유전자들이 꺼져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불행이라는 것은 이런 행복물질들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다 꺼져있는 상태야. 이런 행복물질 생산 유전자가 다 꺼져있는 상태가 바로 우울증자 바로 불면증. 그러니까 다 유전자의 문제다. 이런 거 고치는 것도 어떻게 고치는 거예요? 유전자가 켜져야 되고 켜질다면 생명이 있어야 되고 생명이 잘 작동하려면 기분 여건이 돼. 그래서 세 가지만 알아. 그러잖아요. 여기 이 아가씨 심한 우울증이에요. 네? 증각해. 그런데 짜잔 켜져가지고 완전히 있는 척 와가지고 못 알아봤어요. 생글생글생글 그런 거 없으세요. 생글생글. 죽고 싶다며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럴 때 그런 우울증에 시달릴 때 여기에 온다는 것이 위대한 거예요.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다. 포기하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CCK라는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킨슨 씨 병하고 관계 있는 물질입니다. 어떤 물질이냐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도파민.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은 참 좋은 물질이에요. 도파민이 생산이 돼야 우리가 우와 이렇게 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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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막 흥분하고 진짜 막 지난 2002년 월드컵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도파민 도파민이 뭐예요? 많이 나왔어요. 도파민이 막 넘쳤어. 그래서 이 도파민은 우와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아주 로맨틱하고 낭만적 여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도파민이 얼마 도파민이 나오면 막 기분 짱이야. 그래서 우리 뇌세포 속에는 이 도파민 짱 짱 도파민이라는 물질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뭐라 그럴까요? 중독이 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도박에 중독이 되는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힘들게 살았어요. 진짜 힘들게 살았어요. 하루하루 산다는 게 힘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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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니까 그냥 입에 간신히 풀칠해 가면서 살다가 그렇게 사니까 도파민 나올 일이 있어 없어.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 것 밖에 없어. 그래서 행복하다는 느낌을 느껴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요즘 많습니다. 그렇죠? 참 안 됐지만 참 그래서 그러다가 우연히 누가 끌고 가서 강원랜드에 가본 거야.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 이거 넣고 한번 해 봐. 몇 번 땡기다가 어떻게 돼서? 잭파시 터진 거야. 와장창 막 그러니까 뭐 우와 이렇게 된 거야. 그 순간에 뭐가 나온 거야. 그 도파민. 그러면 야 인생이 이렇게 황홍을 할 수도 있다는 느낌을 첨가해준 거야.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피곤하다가 그게 그리울까 안 그리울까 그게 여기서 도파민이 나와서 그런데 자꾸 자꾸 뭐가 그리워? 강원랜드가 그리운 거야. 왜? 강원랜드에서 도파민 맛을 처음으로 봤어요. 그래서 도박에 중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전셋값도 빼가지고 뭐예요? 강원랜드에 다 갔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은 참 사람을 짱하게 만들지만 이게 상당히 맛을 한번 보면 뭐예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물질이 도파민입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은 우리를 굉장히 기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를 우리의 몸도 마음도 아주 부드럽게 유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이 로맨틱해지면 안 사줄 걸 또 사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명하다고 그럴까 여우 같은 여자들은 남자를 팍 꼬셔서 도파민 좀 나오도록 해놓고 여보 그 목걸이 있잖아. 그럼 남자가 뭐 남편이 뭐 이렇게 하는 그래서 참 아 그래서 사람들은 도파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여성들은 쇼핑 가서 도파민 와 이게 마음에 든다. 그렇죠? 쇼핑 중독이 그렇죠? 많아요. 그런 여자들이 또 어떤 사람들은 야구 시합에 중독이 왜 도파민 나올 일이 없는데 야구장에 가서 뭐해요? 와 이럴 때 이제 그래서 이제 도파민은 언제 나오냐면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이 성취될 때 이야 나는 저 팀이 이겼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뭐를 걸었을 때 돈을 걸었을 때 돈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돈을 걸어야 도파민이 나와요 아시겠어요? 돈 안 걸으면 맹숭맹숭해 왜 돈이 중요하지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도파민이 나오면 내 마음도 유연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그러면서 내 몸도 유연하게 만들어 그래서 도파민이 도파민이 나오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술가들 그래서 음악과 노래도 도파민이 잘 나와야 선율이 노래가 잘 나오는 거예요 또 춤추는 사람들 그렇죠? 그림 그리는 사람들 그림 그리는 사람들도 그림 한번 그리기 시작하니까 미치더라고 막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림에서 정말 색깔이 딱 맞는 색깔이고 정말 아름답게 표현되고 그래서 뭐 밤잠도 안 자고 그림 그리고 그런 예술가들이 도파민 유전자가 다 꺼져 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인공 도파민을 사용합니다 인공 도파민이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예술가들이 뭐예요? 그래서 예술가들이 예를 들어서 예술활동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걸 발견한다고 혹은 마누라가 바람 피우는 거 그럼 기분 나빠 안 나빠 기분 나빠면 유전자 꺼져 안 꺼져? 꺼져 그럼 도파민 안 나와 그럼 예술활동이 안 나와 그러니까 그걸 계속 하려고 결국 뭐예요? 마약을 사용해요 그래서 도파민은 참 좋은 건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파킨선스 병이라는 것은 도파민을 생산하는 세포가 뇌에 있는데 뇌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여기에 뇌로 올라가가지고 도파민을 생산하는 뇌 세포만 골라가지고 때려 부시네 그러니까 도파민이 뭐예요? 생산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유연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유연성이 없어지면 유연한 거 반대는 뭐예요?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도 굳어지는 거를 느끼고 그 다음에 몸도 뭐예요? 몸도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무용하는 사람들 혹은 그 뭐예요? 아주 옷 입고 나와서 이거 뭐라 그러나 모델 그렇죠 모델들 걷는 거 보면 어떻게 걷실까 여러분 멋있게 걸어요 그런 사람들은 도파민이 잘 나와야 그렇게 유연하게 걸어요 유연하게 춤도 출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도파민이 생산 안 되면 그렇게 못 굳습니다 굳어져요 그래서 얼굴 표정도 거울을 봐도 웃는 얼굴이 없어지면서 표정이 굳어지고 마음도 그래서 이제 파킨슨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도파민 대용품이 있습니다 그 약을 처방합니다 그죠 음 자 그러면 이 자가 면역성 질병의 근본적 원인이 결국 T세포가 뭐예요? 자가 면역성을 띄도록 변질됐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T세포를 자꾸 면역 억제제를 사용해서 죽여 죽일 수만이 없습니다 계속 면역 억제제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력이 너무 바닥에 가서 암 걸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원인 치료를 하려면 내 T세포가 왜 이렇게 자가 면역적으로 뭐예요? 변하게 되었냐 어쩌다가 내 T세포에 유전자가 변하게 되었냐 이걸 따져야 합니다 아시죠? 그럼 현대 의학에서는 모르겠다 이러고 결론 그러면 모르겠다 하면 결국 쓸 약은 뭐밖에 없어요 면역 원래 있어야...! 그러면 여러분OOO 그래서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자 내 R T세포가 왜 자가 면역성을 라도록 그렇게 변했을까? 유전자가 이때는 여러분이 또 한마디 더 할게 뜻에 반응한다 그러니까 결국 내 뒤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자가 면역적으로 변질된 것은 유전자가 변한 거거든요 그럼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뒤세판 그러면 무슨 뜻을 내가 품었기에 내 뒤세포가 나를 공격해서 나를 쳐부수는 그런 뒤세포가 됐겠느냐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 마음 속에 내가 나를 자꾸 괴롭히는 생각을 내가 스스로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부정적인 사람들 이렇게 살 바에는 뭐예요? 죽어버린다 죽어버린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쨌든 긍정적으로 사는 생각 어쨌든 간에 내가 숨질 때까지 어쨌든 간에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돼?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앞을 보는 희망을 얻다 아이고 난 포기한다 그러지 말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지 몰라도 그래도 끝까지는 긍정적으로 고개를 들고 끝까지 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가 면역성 질병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걸리느냐 하면 주로 여성들이 많이 걸립니다 남자들도 물론 걸리지만 남자들도 조금 여성적 성향이 강한 사람이 여러분 여성들 중에도 남자 같은 여성들 있잖아요 그런 여성들은 장한 면역성 질병은 안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난 너무 괴롭다 산다는 게 너무 힘들다 그냥 죽어버리면 좋겠다 이런 경향이 있는 여성들 이런 경향이 있는 여성들은 다 주위에서 착하다고 평판을 받는 그런 여성들입니다 왜? 남하고 싸우질 않으니까 싸우면 못된 연어로 미치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칭찬을 받기를 좋아하면 참 그 아가씨 정말 얌전하고 그렇죠 순하고 여자가 좋은 여자는 뭐예요? 순하고 얌전하고 말 잘 들고 그래서 순하고 얌전하고 말 잘 들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칭찬받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럼 이 여자들은 좀 화가 나도 뭐예요? 얌전하고 순해요 그러니까 힘들어 안 힘들어 자 결혼했다 시집살이가 시작된다 친구들하고 만나면 다른 친구들은 시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면 시어머니 욕을 마음대로 하는데 이 친구한테 물어보면 친구들이 물어보면 니네 시어머니는 어떠니? 자기도 시어머니가 힘들어서 죽겠으면서도 뭐라 그러는 여자들이 있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참 좋으신 분이다 왜? 시어머니에 대하여 나쁜 말 하면 착한 여자가 아닌가? 그렇게 그러니까 그건 겉으로만 착한 거지 속으로는 뭐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많은 거야 그래서 내가 나를 자꾸 괴롭히면서 뭐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다 보면 몸 안에서 T세포들이 그 뜻을 전달받습니다 뇌파로 시작해서 뭐예요? 생체전자 바로 전달받아가지고 그 T세포들이 나중에 모여서 T세포들이 회의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요즘 우리 주인님이 자꾸 죽고 싶다고 그런 것 같지 않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우리가 협조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관절을 공격하면 관절염이 되고 또 그게 상당히 내성적인 여성들의 경우고 내성적이 아니더라도 또 그런 생각에 빠지지 않더라도 활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가 면역성 질병에 걸리는 여성들은 자기를 너무 밀어 뭐예요? 나는 건강해 나는 뭐든지 잘해 이래가지고 막 자기 몸이 견딜 수 있는 한계선을 뭐예요? 밀어붙이는 그러면 몸 안에서 T세포들은 우리 주인님이 자꾸 죽으려고 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이 자가 면역성 질병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또 누구를 지독히 미워하면서 계속 살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나를 학대하는 게 됩니다 그렇죠? 왜? 미우면 내가 고통스러워 안 고통스러워? 그런데 그 미운 생각에 내가 미운 생각에 어떻게 된다 그래요? 어떻게 돼? 미운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 그래서 왜 우리가 사로잡힌다는 표현을 할까요? 그거는 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령들은 우리를 인간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무조건적 사랑의 영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무조건적 사랑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은 왜 사로 안 잡아요? 자유를 주니까 우리를 강제로 억지로 끌고 가지가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언제든지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너무너무 이 길을 가는 것이 좋다 이래서 가는 것이 이 길을 안 가면 덜 줄 거야 이런 건 아니다 그런 조건적인 사랑은 없다 그래서 이 악령 잡신들의 세상은 인간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나는 이제 이 짓 고만하고 싶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도망 못 가게 막 사로잡아가지고 반쯤 죽여봐 그럼 그 무당이 어떻게 해야 빠져나올 수 있을까 하나님을 정말 유스톱으로 딱 해서 내가 이때까지 믿던 신은 철저히 조건적 신이었어 아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도 있구나 그래서 이걸 딱 잡으면 더 이상 하나님이 잡신복 보답을 가 얘는 이제 내 사람이 되었어 그래서 성령이 그 무속인을 보호할 때 드디어 봤어 그래서 그게 증오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도 결국 나는 무선령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다 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쪽 무조건적 사랑의 신이 이렇게 좋은 신이 있구나 좋은 환경 이거를 이제 절실히 체험을 할 때 싹 큰 미운 마음이 싹 없어지고 용서가 되고 내 마음에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세로토닌이 나오고 엔돌핀이 나오면서 내 마음이 깊어지고 잠 안 오던 잠도 뭐요 더 오게 돼요 잠보게 된다 그래서 그래서 뉴 스타트를 잘 하시면 자가 면역성 질병도 어떻게 완전히 치유될 수 이다 이 말을 봐주겠소 제가 인천에 사시는 부부인데 인천에 사시는 부부인데 여자분이 파킨슨스 병이 아주 막 심하게 걸렸어 그래서 걷지도 못하고 위치아를 타고 세상에 미국을 왔어요 이상구 박사만 그래서 이분은 파킨슨스 병 때문에 미국 가서 어떤 뇌수술까지 받았어 아주 뇌를 망쳐놓은 거 그러니까 걷다가도 못 걷고 이제는 위치아를 타고 강의를 듣고 감동이 그런데 좋은 거는 남편도 감동 그런데 그 지방이 어떤 지방이냐면 충청도 아주 양반 지방 그리고 그 남편이 장손이에요 충청도 양반이 장손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맏며느리는 뭐예요 죽어난 거예요 왜 제사 또 제사 그 양반집에 위패가 얼마나 많아 저도 내 사 그러니까 이 며느리는 제사 지낸 다음 다 누구 집으로 모여 장손집에 모여 그래가지고 긴장의 도가니 속에 살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맏며느리로서 막 진짜 막 긴장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한편 남편은 되게 무뚝뚝한 거야 포움만 탁 차고 그리고 뭐요 잘한 건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여보 정말 수고했네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장반도 그 마음대로 뭐뭐 하면 돼요 잘못한 것만 지적해 이러는 남편 그런데 남편이 강의를 다 듣고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아내에게 뭐예요 이렇게 사랑을 표현한 일이 별로 뭐예요 없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남편이 참 훌륭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남편이 그 뉴스타트를 하면서 이런 하나님이면 내가 체면 불구하고 내가 이 안하는 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생들한테 선언을 했죠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기 내가 우리 마누라한테 뭐예요 내가 정말 사랑을 주는 이래가지고 이분이 막 그날부터 부인한테서 여보 내가 당신을 너무 괴롭힌 것 같아 이래가지고 이제 눈물도 흘리고 부인이 막 황홀할까 안할까 세상에 결혼생활로 40년 이 첨이야 그인이 막 남편한테도 감동하고 무조건 자살을 사랑의 하나님에게도 감동하고 이러니까 유전자 다 켜질까 안 켜질까 유전자 회복 될까 안 될까 와 이래가지고 여러분 이분이 파킨슨 질병 한 5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제는 걷지도 못하고 울채에 타고 된 것은 이분이 그냥 완전히 회복 됐어 그래서 이게 결국은 내 마음을 그래서 이제 파킨슨 질병에 잘 걸리는 성격 유형이 있어요 어떤 성격이겠어요 이렇게 본인도 이렇게 부드럽고 막 기뻐하고 이런 경향이 있기보다는 주로 어떤 경향이 있어요 범해 좀 범하고 딱딱하고 뭐든지 뭐요 이렇게 획일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경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는 아름답다 노래를 못해서 특히 파킨슨 질병에 걸린 분들은 노래를 뭐예요 많이 불러야 돼요 그래서 노래방 기계를 하나 사든지 찬송가를 부르든지 저는 옛날에 힘든 일이 많았을 때 저는 주로 찬송가 책을 펴가지고 무조건 찬송을 불렀어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찬송을 한 30분 연장으로 부르고 나면 세로토닌이 나와서 마음이 평화 엔돌핀 엔돌핀이 나와서 마음이 그러고 결국은 우리가 투병한다는 것은 영적 투쟁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받고 기본 여건을 잘 해주셔도 자가 면역병도 완전히 정복될 수 있습니다 맛있게 하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